어떻게 얘기해주시죠? 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유보와 몸이 안 부어서 계속 아주 열제를 줄이고 있어요 그 노래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해 놓고 여러분들은 고마워 할 때 하는 건데 다음 곡을 부렸을 때 전에 I'm on the next 너무 좋아요 아마도 랩 진짜 뭐 풀로 떨어지실 수 있죠? 네 뒤에 계신 모든 콤보들도 보이시죠? 같이 따로 불러보셔야 돼요 진짜요? 네 복잡하게 복잡하고 넥스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요? 네 저희가 영국에서 핸드폰 포털을 위해서 노래가 여러분의 촬영을 위해서 특별한 촬영을 준비해놓는데요 알 수 없으시나요? 네 다른 인생들도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계실건데 저희도 영국에서 핸드폰 포스트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정한 조식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조금 더 잘 해볼까요? 조금 더 해주시면 한번 더 해주시면 첫 번째 어때요? 첫 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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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앞으로도 에스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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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주세요 자, 바로 마지막으로 화이팅! 따라해주세요